두영 기자 왠지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제가 지난주에 전문가를 모시면서 두영 기자 못 나오게... 저희 촬영을 막았던 선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아 정말 전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잘 지내셨나요? 네.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는 뵙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소식을 들고 왔는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은 초고층 소식을 조금 들고 왔습니다. 초고층 빌딩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초고층이요? 초고층? 63빌딩이나 타워팰리스? 그 정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초고층 아파트 첼리투스도 있고 타워팰리스 말씀하신 것도 있고 유명한 것이 정말로 많은데 말씀드렸던 타워팰리스, 첼리투스 모두 66층 초고층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오? 63빌딩보다도 높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강변이나 강남쪽 초고층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 아파트들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뭐죠? 특징이? 네, 고가 아파트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당연한 걸 말씀하신다. 네. 당초에는 박원순 시장 당시에는 35층 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강변에는 일관적인 스카이라인을 위해서 35층 이상 아파트를 짓지 못하는 규제를 한 정도가 있었는데요. 오세훈 시장에 오면서 이 35층 룰이 한 번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룰 폐지가 되면서 여의도나 한남 그리고 이촌 이쪽에서는 초고층으로 재건축을 한다는 바람이 정말 크게 열기가 뿜어져 나왔었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중층에서 고층으로 가면 분양 물량도 좀 많아지고 또 한강뷰도 될 수 있겠지만 일단 고층의 뷰가 좋잖아요, 항상. 그런 의미에서 돈을 더 많이 받는 건 합리적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최근에는 고층을 이렇게 지을 수 있음에도 포기하는 단지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포기한다고 하면 시공사가 포기를 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조합에서 고층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고층 재건축 자체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제가 제 생각으로는 좀 더 돈을 수익성 창출이 잘 될 것 같은데 이거 포기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초고층을 하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어서 제일 좋겠지만 문제는 요즘 공사비 때문에 포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최근 재건축 재개발에서 공사비 이슈가 정말 크게 되는 건데요. 차이가 있겠지만 3.3제곱미터당 천만 원이 기본적으로 넘고 있습니다. 정말 2년 전만 해도 3.3제곱미터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가 정말 기본적이었는데요. 저도 한번 취재하면서 기억나던 게 2년 전에 한남 이 구역이 770만 원의 시공사를 한번 모집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취재 저도 기사 쓴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도 770만 원, 와 역시 한남, 뉴타운 다르다. 여기는 조금 고급화 단지를 하기 때문에 770만 원이라는 높은 금액을 걸었구나라고 했는데 이 770만 원이 2년 만에 이제는 가능하지 않은 금액이 되어버린 겁니다. 공사비가 올라서 이제 초고층도 이렇게 좀 피하는다고 보면 될까요? 어차피 공사비 오른 건 다 오른 거잖아요. 근데 초고층이 훨씬 더 비쌌어요.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사비가 더욱 비싸지게 됩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35층을 지을 때보다 50층을 지을 때 공사비가 1.5배, 많게는 1.8배 그리고 1.9배 정도까지 많이 든다고 시공사는 얘기를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초고층 공사비가 원래 비싼데 공사비가 오르다 보니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만큼 원래 공사비가 더욱 비쌌으니까요. 골조 공사 때문에 안전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비싼 건데요. 콘크리트 강도도 더욱 세게 해야 되고 그리고 콘크리트 압송, 콘크리트를 고층으로 올려야 되니까 그만큼 공사비가 더욱 비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가가 여기서도 올랐군요. 공사하는데도 물가가 오릅니다, 여러분. 네, 요즘 라면값 이런 거 다 올라서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런 건설 공사비 물가도 정말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고층은 자재도 좀 더 좋은 거 써야 될 테니까 아무튼 훨씬 더 좀 비싸서 포기한다고 보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하나 들고 왔는데 한 조합이 35층과 49층을 재건축할 시에 비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35층보다 49층을 짓을 때 공사비가 2,200억 원이 더 든다는 추산을 내놨습니다. 원래 보통 39층 짓는 데는 대충 얼마요? 근데 이게 공사비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게 연면적 대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연면적이 큰 단지는 공사비가 더욱 책정이 많이 되고 이래서 단편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단지에서는 35층과 49층 설계를 냈는데 2,200억 원이 차이 난다고 했고요. 단 14층을 더 올리는 것 뿐인데 공사비는 정말 어마하게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간단히 추산을 하면 한 층을 올리는데 157억 원이 더 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단지를 포기하는 그런 공사비 때문에 포기하는 것도 생길 것 같은데 이게 높아질수록 좀 더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초고층의 기준이 궁금해요. 초고층의 경우는 좀 어떨까요? 네, 초고층일수록 더 높아지고 공사비가 더 비싸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 송도 랜드마크 타워도 123층에서 105층 정도로 줄였는데요. 105층에서 123층을 지을 때 무려 5천억 원이 더 든다는 추산을 좀 내놨습니다. 네, 고층으로 가니까 20층만 더 올려도 5천억 원이 더 든다는 거죠. 아, 이렇게 좀 듣다 보니까 최근에 현대차의 GBC도 105층에서 55층으로 대폭 낮췄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공사비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거기가 105층으로 초고층 랜드마크를 지을 거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105층에서 55층으로 조금 줄이게 됐는데 이거 줄이게 된 이유, 가장 큰 이유가 공사비 때문으로 조금 알려졌습니다. 네, GBC는 2020년에 착공이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초기 예산 건축비가 약 3조 7천억 원 정도가 추산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공사비가 한 4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예산 건축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105층에서 55층으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최대 2조 원가량의 공사비를 절약했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건데 물어봐도 돼요? 네. 긴장하시지 마시고요. 다 괜찮습니다. 얼굴이 빨개지신 것 같은데 공사비가 이렇게 오른 이유는 뭐예요? 원자재 값이 상승이 조금 많이 되고 있었는데 전쟁 관련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 수급 자체가 조금 힘들어지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공사가 크다 보니까 인건비도 조금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물가가 그냥 난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물가가 오르면서 초고층 아파트가 더 없어진다는 소리로 저는 좀 들리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GBC 자체도 초고층을 포기한 게 업계에서는 뭐 2조 원 정도를 아꼈으니까 요즘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잘했다라는 이런 판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괜찮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재건축의 사례도 좀 있나요? 이런 경우가? 네, 재건축 아파트도 비슷한 사례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정말 유명한 단지인 아크로 리버파크 그리고 레미안 원벨리 등 요새 반포가 정말 핫하거든요. 네. 반포 재건축 단지가 핫한데 부동산은 모르지만 반포가 핫한 건 알아요? 네. 와. 그래서 아크로 리버파크 바로 옆 단지인 반포 1주공, 반포 주공 1단지 1, 2, 4주공 경우가 초고층을 포기를 했습니다. 와. 이 단지는 그 35층 룰이 폐지된 이후 49층으로 조금 예상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투표를 붙였는데 뭐 고층으로 가는 것보다 기존 원한인 35층으로 아파트를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조합원 다수가요. 공사비 때문에요? 네. 아쉽네요. 뭔가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좀 중요한데요. 줄어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좀 초고층을 지으면은 규제가 많아서 좀 포기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맞는 말인가 궁금합니다. 뭐 전부 다 돈이 많이 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 건축물을 지을 경우 초고층 건축물은 30층마다 피난구역을 하나씩 만들어야 됩니다. 안전상으로 근데 하긴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초고층 아파트들을 가끔 보시면 뭐 아파트 50층 아파트에서도 볼 수 있는데 중간에 뻥 뚫린 구역이 한 군데 좀 있는 거를 한 번씩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게 다 피난구역입니다. 그럼 피난구역을 만들수록 뭐 좀 사실 분양 수익도 하나씩 하나씩 줄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규제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도 제한과 안보 문제가 또 있는데요. 현대차의 GBC도 공사비뿐만 아니라 이 고도 제한의 안보 문제 때문에 포기를 했다는 설도 분석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초고층이 되면 랜드마크가 돼서 좀 좋기도 하겠지만 외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게 많아서 좀 골치 아프긴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GBC도 105층 했을 때 군사작전 제한고도에 걸리게 되면서 그 비용을 좀 현대차 그룹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가 랜드마크로 초고층으로 지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비용까지 조금 계속 영원히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무슨 절반 가까이를 그냥 뚝 뚝 극감해버렸네요. 뭔가 잘라버려가지고 아쉽네요. 네. 맞습니다. 105층에서 보는 뷰와 55층에서 보는 뷰는 확연히 다를 텐데. 네. 그래서 초고층으로 지으면 정말 문제가 초고층을 하지 않아도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반포 1, 2, 4주구 같은 경우도 최근 정말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공사비가 1조 4천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오. 시공사 현대건설이... 애초보다? 네. 애초에 이 가격으로는 수익이 나질 않아서 2주와 철거를 끝냈지만 착공에 아직 들어가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착공을 하기 전에 공사비 증액 문제를 조합과 완만히 정리를 하고 가려고 1조 4천억 원을 증액을 조금 원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49층을 포기하고 35층 원한대로 갔음에도 1조 4천억 원이 늘어버린 거죠. 아... 그랬는데도 놀았으면 진짜 49층은 엄두도 오늘 그런 층수긴 하네요. 아쉽습니다. 네. 아마 49층으로 변경해서 갔다면 뭐 증액분이 1조 4천억 원이 아니라 한 6천억 원 더 늘어서 2조 원 가까이 됐을 거라는 추상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수요는 사실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랜드마크나 뭐 아니면 초거층에 사시는 분들... 사려는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수요는 계속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갈수록 줄어들게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양분되는 의견이 많은데 이런 안 좋은 시기에서도 초거층을 고집해서 지으면 결국 랜드마크라는 프리미엄 때문에 뭐 집값이 더욱 오를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요. 그리고 포기하면서 당장에 초거층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여의도에서도 이제 50층을 건물을 쉽게 미래에 찾아볼 수 있으니까 초거층이 너무 많아지면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결국 그것도 때문에 이제 공사비 프리미엄이 안 붙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재미있는 사례가 있는데 뭐 성수가 얼마나 핫한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수요? 성수는 패션으로 핫하지 않나요? 네. 성수가 요즘 뭐 정말 사람들이 많이 찾을 정도로 핫한데 성수역이 또 부동산에 또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잇는 최상급 입지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성수동도 여러분이 많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한강이 매우 가깝습니다. 그리고 거기 재개발이 다 가능한 지역이라서 그 재개발을 하게 되면 또 정말 높은 건물 그리고 뭐 성수에서도 유명한 아파트들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유명한 지역인데 성수 1에서 4구역까지 재개발을 준비하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1에서 4구역이 각각 초고층을 선택하는 구역이 좀 나눠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 재미있는 결 얘기를 말씀드리면 성수에서도 이렇게 초고층과 초고층을 선택하는 지역과 포기하는 지역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재개발이 한 10년 뒤, 15년 뒤에는 될 텐데 그때에 따라서 이제 집값이 어떻게 되냐라고 지켜보는 것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년 뒤에 좀 어떤 결과가 있을지 사실 지금 초고층 세워놓은 잠실 같은 그런 롯데몰, 타워, 롯데타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약에 이렇게 추세가 이어진다면 개이득이긴 하겠네요. 왜냐하면 자기뿐만 초고층이니까 훨씬 프리미엄에 붙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초고층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의도의 NH... 네. 파크원 빌딩. 파크원 빌딩 맞습니다. 파크원 빌딩도 주변의 시범아파트나 여러가 초고층으로 올라가면서 파크원 빌딩이 너무 이렇게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는 조금 예상까지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조금 풍파를 겪으면서 파크원 빌딩이 또 그런 초고층 2위인가 3위인데 그 이상을 좀 지킬 수 있을지도 조금... 그렇네요. 향후 좀 기출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네. 지켜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재밌는 소식을 들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좀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 제가 사실 초고층에 대한 개념은 없었거든요. 고층 아파트다. 뭐 그냥 이런 생각은 했는데 50층 이상이 초고층이군요. 뭔가 새로운 걸 알게 돼서 좀 새로운 시각을 알게 돼서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저도 좀 더 두영 기자가 관심 가질 만한 소식을 들고 오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